경기도가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기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는 1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. 또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자동산 매입금액의 50%가 할인됩니다.